누구야, 누구야? 민수현? 우와, 민수현이다! 수현이구나! 안녕하십니까? 21세기 정통 트롯을 노래하는 정통 트롯을 노래하는 민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노래 잘해. 형 알아? 응, 수현이 알지. 노래 잘하지. 가요 무대 많이 나왔어요. 닉네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가요 무대 40회 출연. 네, 제가 제대로 세워보진 못했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우와! 수현 씨는 저랑 띠동갑이에요, 맞죠? 네, 맞습니다. 개띠. 그래서 여기 개띠가 꽤 많아요. 박현빈 씨, 박현빈 씨. 저 황철 씨, 신유 씨가 개띠거든요. 또 개띠 계세요? 네, 저 개띠입니다. 아, 성훈이? 동갑이에요, 동갑. 아, 정말? 개빤이네. 근데 워낙에 전통 가요를 잘하는 친구라서 근데 워낙에 전통 가요를 잘하는 친구라서 전통 가요의 또 저 친구도 고수거든요, 나이에 비해. 오, 잘한다. 정통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비틀고 꺾고 굴리는 정통 트로트의 뭔가 묘미가 좀 장점이 아닐까. 정통 트로트 무대가 거의 없더라고요. 트로트하면 정통 트로트라고 생각합니다. 7년 동안 갈고 닦아온 민수연의 정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통 트로트임 젊은 일 바로 젊은 일 바로 흐르는 내 인생의 회원이란다 못다한 그 사람도 대상 같은데 가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정신아 내 정신아 어디 가느냐 잘한다. 진짜 잠재하다. 정신이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회원이란다 흐르는 내 인생의 회원이란다 지나간 그 옛날 어제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정신아 내 정신아 어디 가느냐 정신아 내 정신아 어디 가느냐 자 팔도 올스타가 떴습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축하해 축하해 잘했다 민수현 씨는 오늘 이 무대가 제가 봤던 민수현 씨보다 더 잘했어요 지금 거의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민수현 씨 꺾는 거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꺾는다고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